성함이 매수혁 선수 경력이 혹시 1년 정도 되셨고요 박성우 선수는 경력이 얼마나 됐죠 3년 정도 넘었고 박성우 선수는 펀치 오픈 스파링 때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실력이 상당한 친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오소독스 스타일의 리치는 비슷하고요 오 박성우 선수 오우 잽 좋았습니다 매수혁 이름도 매수혁이야 매수혁 아우 미선수 아빠 아우 박성우 오우 상당히 거칠어요 둘 다 아우 실력 있습니다 스탑 스탑 발로 스탑 조금만 쉬다가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면 아 지금 살짝 낭심에 들어가가지고 사우스포 있습니다 1명 완벽 완벽하게 회복하고 시간은 오케이 시작 아우 박성우 오우 아우 박성우 오우 아우 보고있다가 바로 라이트로 가네 들어오는거 노리는거 아우 바디에 이은 안면 연타까지 아우 지금 연타 좋았어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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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시고 자 준비 다시 바로 시작 아 쉽지않아 아 지금 살짝 걸렸구요 연타 아오 커버링 아 팔이 많이 꼬여요 브레이크 자 다시 1라운드 끝 자 1라운드 오 지금 잽 살짝 들어갔어요 오 라이트 큰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떨어지시고 시작 자 벨트 아래 치면 안됩니다 오 라이트 브레이크 떨어지시고 파이트 아 지금 커버링이긴 한데 위아래 위아래 브레이크 파이트 아 브레이크 한 명만 붙잡고 있으면 브레이크 떨어지시고 다시 다시 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 공격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떨어지시고 다시 파이트 브레이크 떨어지시고 다시 파이트 아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아 지쳤어요 아 자 브레이크 떨어지시고 파이크 브레이크 아 지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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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선수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아 아 박성훈 선수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알ìn컬 1번치 teams 4라운드 시작 프로 선수들하고도 막 4 rear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체력이 2라운드 안에으로 확원하는 게 어땠어요 cyl realidad 아하핰하하하핰 그리고 상대가 너무 저돌적으로 나오고 엉키니까 확실히 힘이 많이 빠지죠 그런게 조금 아쉬웠어요 얘들아 좀 여유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물 많이 나왔지만 힘든건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파이팅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매수혁선수 진출을 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